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트레이닝 센터의 신정란입니다. 저는 AWS, GCP, Azure 등 벤더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시대에 인재 육성이 왜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전문 인력 확보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설명하며 기존의 사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무한 경쟁 시대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디지털 혁신은 한때 유행이 아닌 향후 모든 산업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현상이라고 맥퀸지 글로벌 연구소는 전망하였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추진하거나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기술의 방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은 AI, ML, IoT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디지털 관점으로 재편하기 위해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은 이러한 상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성공 여부가 앞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다룬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나날이 고도화되는 각종 IT 기술과 서비스는 변혁의 시대가 바꾸어 놓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비켜서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이끌고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 즉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3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들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핵심은 트랜스 포메이션이지 디지털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화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혼동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각광받는 기술이 내일의 찬밥 신세로 전략하기도 하고, 어제 필요했던 지식이 한 달 후 쓸모없는 지식이 되기도 하는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끊임없이 인재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이러한 변형을 이끌 수 있는 디지털 리더십 등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클라우드 교육이 필요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언택트 라이프,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등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문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오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들은 이러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클라우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교육, 의료, 금융, 제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1분기 3대 클라우드사 실적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강력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구글, MS 모두 최소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AWS 서밋에서 아마존 CTO 버너 보게스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기술에 접근하고 구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조직들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요 폭증 속에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인프라에 통합하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프로세스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문화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점진적인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를 일으켜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직 속으로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리더십의 3대 요소인 사람, 프로세스, 도구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드리븐으로 접근하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내 내재화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술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IDC 조사 결과에 따르며 클라우드 도입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조직이 클라우드를 신속히 도입할수록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 효과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교육을 통해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80%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여 클라우드가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2.7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조직 내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4.5배나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 단계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교육을 받은 조직을 향후 24개월 안에 클라우드 도입 단계가 상승할 가능성이 81%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이 다른 IT 기술 도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점진적인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검토에서 도입, 전환, 그리고 확장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적인 전사 차원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교육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내 클라우드 내재화까지 생각한다면 넌 IT 유관부서부터 클라우드 엔지니어 및 전문가 그리고 각 사업부 부장까지 포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고객사분들의 조직 내 클라우드 내재화를 위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국내 APM 프리미엄 컨설팅 파트너사 중 유일한 AWS 공인 교육 파트너이자 자체 AWS 공인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클라우드 내재화를 위한 빌드업 프로그램,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러닝패스 가이드, 다양한 클라우드 활용 방법에 대한 딥다이브 핸즈온 등 고객사들의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가존 클라우드 교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